한국 음식이 베트남 사람들의 입에도 잘 맞을까요? 한국어 날씨가 안 되고 날씨가 안 돼 다 먹방이 저리야 고소해 소감 한 마디 부탁할게요 네 소감 한 마디 부탁할게요 네 정말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갑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이렇게 또 저희에게 선물 같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네 기다려주실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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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모.